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올 한해 울산 지역 이슈를 돌아보는 연말기획 2021 뉴스결산 오늘은 올 한해 울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린이집 물고문 학대 등 아동학대 사건을 정리해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3살 아이를 앉혀놓고 물을 따릅니다. 이 아이는 10분 동안 무려 7잔의 물을 억지로 마쳤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이어진 학대. 밥을 억지로 먹이는 것도 모자라 교사와 다른 아이들이 남긴 잔방까지 먹였습니다.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입니다. 당초 한 명으로 알려졌던 피해 아동은 피해 아동 학부모가 직접 나서 추가 학대 사실을 밝혀내면서 재수사에 들어갔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체 12명 중 10명이 학대에 가담했고 피해 아동은 49명. 학대 횟수는 660차례에 달했습니다. 보육교사 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교사 대부분이 학대에 가담하고 방조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지적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동구 어린이집 등 울산 곳곳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울산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300건이 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한 해 전체 신고 건수의 3배가량에 달합니다. 이같이 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울산시가 직접 나섰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전담 인력과 학대 피해 아동심터를 늘리고 전담 의료기관도 지정했습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울산의 전체 아동학대 신고도 급증했는데 올해 울산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1월 말 기준 2,800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지난 1월 민법상 잔여 징계권이 폐지됐습니다. 학대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하게 개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매는 더 이상 훈육이 아닌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김선ity입니다. ATHAN